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또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사람은 없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가장 옳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선택을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상황을 만나는 그 이유는 똑같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내가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과나 후회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라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고 깊으신 뜻을 전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이고 또 죄인이며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여래는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얻게 될 거라는 말씀을 받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의 축복의 의미, 아브라함의 신고 그것이 10년이 됐어요 결과는 이 구름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 무소식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뜻인데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죠? 神様から確かな答えなのにその答えがない その時には皆さんはどうしますか? 먼저 우리 마음에는 조바심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리고 인간적인 이런 추측들을 끼워 맞추기 시작해요 また人間的な推測をして何かを合わせていこうとします 사라가 이런 추측을 하죠 사라가このような推測をするんです 하나님께서 당신 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손이라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이 하가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하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이 그렇게 크게 흠이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것도 같아요 사라から言われてみれば 아브라함은なるほどとも思ったんですね 아 하나님께서 하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神様が 하가를 통해서働いてくださるんだ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손만 생기면 된다라는 그런 추측과 착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하지만それは神様の見心ではなかったと気づくには それほど時間はかかりませんでした 하가를 임신을 하고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요 하가를 하고 부르면 내 주인님 하고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하가를 하고 부르면 내 주인님 하고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하가를 하고 부르면 내 주인님 하고 대답했어요 하이 고 주인様と答えたんですね 지금 하가를 하고 부르면 지금이요? 왜요? 지금이요? 왜요? 속이 안 좋은데 気持ち悪いんです 이런 느낌 모르시죠 그러면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때 사라가 아니거든요 여자들의 세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결국 하가를은 사라에게 눈물이 쏙 빠지게 아주 괴롭히고 확대를 당해요 결국 하가를은涙가 가릴 때 사라이から 이지められ苦しめられるんですね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냥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힘들었겠죠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어쨌든 내 자녀 내 아이는 하가를 뱃속에 있는 게 분명하고요 아휴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릴걸 근데 뭐 이미 후회해도 이미 늦었죠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뛰쳐 도망나간 하가를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사래도 그냥 나몰라라 했어요 이 어둑어둑 해는 저물었고요 이 임산부의 몸으로 이 길거리에서 먹을 것도 잠을 잘 청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가를 찾아가세요 사래여정 하가를아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사래의 여주인 사래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너는 내 주인 사래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세요 성경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하가르는 이렇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싫어요 저의 숨통을 조이면서 저를 못살게 굽게 폰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야 이 당시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 수많은 후손은 정말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었어요 너무나도 이 감격한 하가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하가리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가르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하가르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자의에 의해서 또 주인의 조바심 또 주인의 인간적인 추측 때문에 하가르는 임신을 하게 되었죠 이 순간적으로 으쓱했지만 결국 주인에게 아주 학대를 당하고 도망치듯 뛰쳐나왔어요 임산부의 몸으로 길거리에서 혼자 외롭게 두려워 떨고 있는 하가르 비천한 종의 신분인 자신을 아무도 돌아봐주거나 찾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하가르를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한 선택 그 결정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을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너무나도 지쳐버린 마음 너무나도 이 아이를 자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까지 이르렀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어려움 또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 살피시는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볼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하지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버렸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셨어요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정말 못을 박는 일을 했는지 너무 후회되지만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요 베드로가 들고 있는 죄책감 또 자괴감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 괴로운 마음을 끌고 또 생계를 위해서 고개를 잡으러 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또 직접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성구스럽게 아침상까지 차려놓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괴로워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살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분명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도 아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베드로 안에 많은 감정들이 담겨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가버렸어요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나도 후회가 돼요 이제 다시는 그 어떤 상황에도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 안에 그 마음을 살피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베드로는 그 힘든 마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평생을 영원구원의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성스러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또 인물 중에 하나인 엘리아를 보길 원합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바울 선지자랑 450대 1로 큰 영적 승리를 이끈 선지자예요 요겐사 엘리아는 바울의 요겐사 450대 1로戦아내고 대勝利을 얻은 요겐사입니다 그 정말 위대하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어요 그 정말 위대하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어요 그럼요 그 정말 위대하고 예를 운한 바울 threshold은 assim nut! toy in this side